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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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새벽 5시 너무 졸려 졸려 내가 못 잤어 내가 못 잤대 아 아 아 이거 거의 다 못 잤어 안녕 안녕 네 아 이거 집에 가까우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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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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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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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맛있더라구요 커피 뭐 살건가요 먹으실래요 나는 저기 바삭만 내려 마실게 그 기사 아저씨로 좀 드리려고 그러면은 기사 아저씨 이 커피 나지 않을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물도 살까 어 물도 사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요 아 네 어떻게 아 에이 아 여기 아 이렇게 이케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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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um 또 이거 아 그리고 이런 랩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네, 미래로. 아, 이 랩이 좀 더 크다. 아, 이 랩이 좋아. 이 랩이 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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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dombك이 너무 크다. 이게 이제 랩이 좀 더 크다? 너무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꼭 한번 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가야될 수 있는 температура가 어려워요. 제 커피는 완료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가 들어가고, 저희가 cafe来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총야 는 Ivan 그리고 운소는 Rafa Rafa 렛츠고! 렛츠고우우우우우우우우sect 렛츠고우우우웅 렛츠고워우우우우우웅 멕시코에서의 첫 열기구 너버스? 너버스? 너버스 너버스 여기가 라헨시아 글로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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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 찍어야지 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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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 경륜 디스스 저거 고세 혹은 맨날 그녀는 마귀 아라멘 너버스 아라멘 이형 85kg 많은 tacos 예에이 아는다 저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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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곧 네 오늘 곧 곧 곧 곧 곧 완벽 완벽 그냥 기다려야 상승할 것 같아 그리고 봤을 때 보냈 보았어 어떻게 방 ammo가πό지 OK. OK. пожалуйста, 가만히 가지고있게 보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여기가 너무 많은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놓은 곳이 있는 곳이다. 제가 다시 왔을 때 도착했지만, 그런데 이게 마이너지! 2 2 2 2 2 2 4 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너무 고소서 지금 좀 비가 오는데 저의 속에 살았다 Teotihuacán 그들이 가장 좋은 곳 그들이 그 globe 이곳에서 제게 안에 뱅에 있는 곳 그리고 뱅에 있는 곳 여기 여기에서 한 번 담아요. 이 쪽에서 받아라. 불편드려줘요. 응. 도와주실 필요는 없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나처럼! 저는 너무 힘이 되요. 한번 찍고 여러분 이거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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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Sulises. 제 이름은 Sulises. 제 이름은 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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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의사항을 먼저 설명해줍니다. 제자입니다. 준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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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여러분! 기분이 떴습니다. 러블러블러! 러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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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리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어? 어? 고개의 사랑은? 자,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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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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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제 생각해. 다 찍었어.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멕시코시티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근데 멕시코시티도 한 눈에 보이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멕시코시티가 되게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자, 이 산사니에 도입. 산사니에 도입. их 많이 와서 잘わか는군. 그리고 뭔가 Ner이야, — 생각신몸 금융де goin!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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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婉하게 맞아 breaking фильм Costport, 오오! 네, 네... ㅋㅋㅋㅋㅋ 이럴 때가 왔어요 이럴 때가 왔어요 사람들은 그는 드래곤이잖아요 그는 드래곤이잖아요 그는 드래곤이잖아요 뱀이라네? 드래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뱀이래 메모.. 이 뱀이랍..? 카레가 들어있는 일반식으로 남은 메시코 란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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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티즈 랩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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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처음에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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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세은알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피라미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라미드에 뵙겠습니다 테오티와칸의 피라미드에 뵙겠습니다 네, 그냥 하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테오티와칸의 메인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어떤 뷰가 펼쳐지고 있냐면 하나 둘 셋 짜잔 아직 저게 피라미드는 이게 피라미드는 아니고 저기 뒤에 피라미드 하나가 보이시죠? 저게 달인가? 지금 사람들 올라간 부분이 저희들 오늘 올라갈 수 있는 피라미드고 메인 피라미드가 아까 저희들이 설명했다시피 달과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열지는 않고요 아아 여기엔 템프로 어? 템플의 괴설 아이야맨로 그리스로 에이 아이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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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잘 안 돼 네 시작이 시작된다 이 시대에 이라가 이라가 이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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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결과에 아무것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미니랄, 그는 그의 아수리따, 그리고 믹스는 슬림의 노랩, 이를 얻는 그리스로 파란색을 갖게 만들어낸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의의 대구지에서 만들어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수 있어요. 진짜요 아름답게 하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금 또 다른 목소리는 감사합니다 그저 저의 카카포핫더라구 그는 혐의 피치에라 이곳은 스테인리를 돌려줘서 그리스도 그냥 이 자조림이 그는 아래에 있는 곳이 스테인리어로서 자리에서의 사정에 있는 파일을 통해서 원하는 일상의 구조가 되고요. 밑에 바트는 주소가 되기 때문에 일상의 사정에 있는 파일을 통해서 구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파일을 통해서 알게되기 위해서 두 주소의 외부가 이 지역에 있는 파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파일을 통해서 를 통해서 그의 사 gaining 이틀은 다른 지옥의 전체와 함께 있는 지옥의 자체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옥의 자체와는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천국과 흐름의 눈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isser장은 어떤 지옥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의 시는 제주도의 전체의 대화치도 생활은? 그리고 이 지옥의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지옥의 일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의 침묵한 곳에 그리스도 사용하는 방역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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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 그리스도 이들이 아주 아주 플루마스 representando cada una de éstas deidades Teotihuacán bueno chicos así ya está terminado el tour aquí en Teotihuacán si no no fue mi primera vez es mi tercera vez pero antes yo fui a conocer pirámide de luna y de sol pero lastimos como desafortunadamente esta vez si el acceso está cerrado está prohibido por cuestión de pandemia espero que ya pronto abran y para poder ya regresar no y pues hoy ha sido un día muy productivo porque me levanté desde las 4 y luego como vine a subir al globo y también llegar hasta también desayunar algo muy típico de méxico y también visitar hasta una pirámide me gusta mucho aprender la historia siempre hispana y sobre también como las tradiciones o sea como la gente la ciencia que tenían los maya y como los indígenas no sobre todo es impresionante bueno entonces aquí creo que voy a concluir este vídeo muchísimas gracias por acompañarme hasta el final del vídeo y nos vemos en unos días con el siguiente vídeo hasta luego